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이요. 도로교통법상 올바른 운전방법으로 연결된 것을 해냈습니다. 운전방법에 대한 얘기네요. 학교 앞에 보행로 운전할 때 어린이에게 차량이 지나가면 알릴 수 있도록 경음기를 울리면서 지나간다. 학교 앞에 애들 공부하는데 경음기 울리고 그러면 매너가 아니죠. 그리고 반드시 애들이 지나간다 그러면 일시정지를 해야 되죠. 또 철길 건널목은 차단계가 내려가려고 하는 경우 신속히 통과한다? 그러다가 큰일 나죠. 차단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딱 그 앞에 정지선에 정지를 하셔야 되고 이미 차단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입하면 안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비신호 교차로 얘기하는 거죠.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그죠.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야간 운전 시에는 차가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반대편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전조등을 상향으로 조정한다. 이거 하이빔 킨다는 얘기죠. 이거 키면 안되죠. 이거 매너가 아니죠. 반대쪽에서도 아마 킬거에요. 그렇으면 안됩니다. 전조등을 하향으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시곱길 같은 데 가다 보면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상향등으로 달리는 경우 있거든요. 반드시 상대방이 온다 그러면 반드시 꺼주는 그런 매너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눈부심에 의해서 상대방이 날차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주의를 하셔야겠죠. 의호 문제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2번 앞지르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앞지르기요. 이렇게 가는 거. 앞차를 앞지르는 행위. 이걸 말하는 거죠.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주간에는 앞지르기가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아니죠. 터널 안에서는 24시간 금지입니다. 터널 안 다크 보면 차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는요. 앞지르기 할 때에는 전조등을 켜고 경운기를 울리면서 좌측이나 우측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물론 전조등과 경운기를 울리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앞지르기 하려고 한다. 이걸 알려주는 건 좋은데 이게 틀렸어요. 좌측이나 우측에 관계없이 여기가 틀렸어요. 앞지르기는 반드시 그 차량의 좌측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측으로 하는 앞지르기 없습니다. 앞지르기 방법에 위반이에요.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하는 겁니다. 3번 다리위나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그렇죠? 교차로, 다리위, 교량위, 터널 안, 비탈길의 고갯마루 이렇게 언덕길 이렇게 넘어갈 때 있죠? 이렇게 넘어갈 때 이쪽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이 상태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만약에 볼 때는 없었는데 1차로로 딱 변경한 거예요. 넘자마자 딱 차 있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고개 금지가 되고 또 커브길이나 내리막길 이런 데서는 다 실선처리돼서 앞지르기 금지하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이 앞차에 우측의 차가 있는 거예요. 좌측으로 어차피 할 거니까 이 우측에 차 있는 건 상관이 없죠? 나란히 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답은 다리위나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3번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네요? 올바른 운전 습관이요? 신호변경을 예측하고 사전 출발한다. 틀렸죠? 왜냐하면 신호변경을 예측하고 출발을 하게 되면 아직 그쪽에서 처리되지 않은 직진들이 나하고 충돌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되는 거고 정석주행하는 앞차에게 경영기를 울리며 가속하도록 재촉한다. 이런 재촉하는 행위들 자꾸 반복이 되면요. 난포운전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난폭운전은 또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량이 아주 높아요.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행위 위험합니다. 반려견은 차량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 운전자가 안고 운전한다. 운전자가 이거 개 안고 운전하다가 걸리면 범칙금 4만원입니다. 승용차의 경우에요. 승합차는 5만원이고요. 이것도 하면 안되는 거예요. 교차로 진입 전에는 신호변경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인다. 이게 맞는 얘기죠. 교차로에서는 언제 애들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또 위반을 하는 차량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속도를 낮춰놓는 게 중요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4번 다음주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행위로 가장 적절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올바른 운전 행위 졸음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갓길에 세워두고 휴식을 한다. 갓길에 차 세워두면 엄청 위험한 거죠. 갓길이라는 것은 신호가 따로 있으면 그때 통행할 수 있는 거고 또 부득이한 경우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서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 그때만 이용하는 거지 졸려서 거기다 차대놓고 쉬고 이런 건 안됩니다. 차대놓고 쉬는 거는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갓길 안됩니다. 초보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차로로 계속 주행한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행위 이것도 안되는 거죠. 앞지르기 차로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앞지르기 할 때만 쓰는 겁니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행위도 안되는 거예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한다. 번호판 같은 거 가리고 이런 거 안되는 거죠. 카메라 안 찍히게 하는 별 수단이 다 있자면 스프레이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안됩니다. 교통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에 비상점멸 등으로 주변에 알려준다. 그죠? 나만 아니면 돼. 아니죠. 다른 운전자들도 다 위험하지 않게끔 비상점멸 등을 켜준 거예요. 이거 대표적으로 언제 이렇게 하죠? 고속도로 정체 구간 만날 때 있죠? 저 앞에 차들이 쫙 막혀있는 거 보이는 경우 그때 비상점멸 등을 켜면서 내가 이제 정지할 거다. 너도 천천히 와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럼 적절한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절한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절한 거 4번이 되겠습니다.